자 오늘은 슬라이딩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슬라이딩이요? 예 다치잖아요 다치면 안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턱이 있기 때문에 잘 찾아가는 걸리면 다칠 수가 있어요 선전을 부탁합니다 아아 자 드러메치기 아 잠깐만요 아 지금 근육에 경련이 왔어요 자 이만기 선수 허벅지 근육 경련입니다 다리를 엉덩이가 먼저 들어간 상태에서 엉덩이 들어가고 다리를 약간 들어줘야 돼요 다리를 들어주면서 미끄러지면 엉덩이가 작게 돼서 두 손을 들면서 이렇게 아 그렇게 야 어디갔냐 10번 왜냐면 우리 양 감독님이 선수 시절에 홈런도 20개 그에 도로도 20개 그러니까 타격이랑 그거 다 한거죠 여기까지 예 대단하신거죠 자 가봐라 내가 갈게요 잘할 수 있을까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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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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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슬라이딩이 다 멋있는건 아니구나 어 세木은 안돼요 자 지민 니가 해봐라 니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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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이 다르다 다르다 달라 가볍게 들어가는구만 오 오 이제 할 것 같아 지금처럼 쭉 미끄러져야 돼 미끄러져야 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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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밀려나가야 돼 이게 진짜 두원이한테 안성맞춤 교육이 되겠다 아 잘하는데 다 뭡니까 이게 이게 뭐야 차고 올라가야 돼 탁 차고 올라가야 돼 일단 1분 gun italiano 어떻게 자야 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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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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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nto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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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signers 그래 그래 grocery 잘 넘어지고 낙법이나 이런 거를 레슬링에서 했기 때문에 의외로 더 과감하게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. 슬라이딩을 잘해요. 안 다치고. 슬라이딩 아니에요? 슬라이딩이에요. 슬라이딩. 슬라이딩입니다. 좀 건너서 들어주세요.